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왜 죽는가? 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하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가 할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은 신학적으로 계란의 노란 자위와 같다고 해서 로마서의 노란 자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라고 한다면요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 소위 말하는 원죄, 죄의 전가 이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 우리가 자주 듣는 오리지널 신 바로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이 범죄한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선악가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원죄를 꼭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보다 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담이죠 아담이 억울한 거예요 물론 내가 선악가 따먹은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왜 내가 그 선악가 따먹은 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자신이 선악가를 따먹을 때 이 따먹은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선악가 따먹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모르고 저지르는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훗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원죄라고 하는 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처음으로 언급한 분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이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하는 것은요 오늘도 논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안 미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외웠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앞부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가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죠 두 번째도 동의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동의를 하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안 지면 죽지 않느냐 안 죽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왜 죽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 그분이 죄를 안 짓으면 분명히 안 죽어요 그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었는가 첫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죄를 물려주려고 했던 안 했던 간에 상관없이 이 아담이 정말 나쁜 것은 아담이 사람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을 미치는 제2의 제3의 수천 수만 수억만의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아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10개명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나오기 전에는 죄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지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율법이 없었어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죄의 전염성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 넣죠 그 감옥에 들어온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딱 한 번만 이 죄를 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한 번만 하고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없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심지어는 정과, 십 범, 십 범, 이십 범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는 계속해서 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번만 했던 죄가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모이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가장 세상에서 인심이 좋은 게 술과 담배 인심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워서도 안 주려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주는 것은요 정말 인심이 후합니다 왜 그러죠? 그게 몸에 좋으면 주겠습니까? 몸에 안 주니까 주는 거예요 담배를 남에게 주는 이유는 담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배가 몸에 좋으면 왜 자식들한테 안 주겠어요?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담배 안 주잖아요 그런데 남한테는 주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담배와 술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주려고 합니까?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아담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죄는 왕로로 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막 끌고 움직이는 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한 분 하나님에게 한 분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예수 그리소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멋진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범죄함이라고 하는 헬라적인 원하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땅땅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유죄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16절에 예수 그리소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이 표현은 땅땅 당신은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가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피존물인 인간의 죄를 지시고도 덮으시고도 용서하시고도 남을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요절말씀 이사야 53장 6절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 한 사람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그 십자가에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의 정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대신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명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봄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 죄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친 아주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실망을 해서 이분이 내놓은 그 주의가 무교회주의예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무교회주의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함석헌 선생이었어요 김교신, 유흥모 이런 분들이 다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유리 목사님,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살겠다 이분의 집안 자체가 사무라이 집안이었거든요 사무라이 정신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겠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신앙생활 잘하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가는데 마치 낡은 가죽이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막 터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안 미워하려고 그냥 애를 쓰다 보니까 안 미워하기려고 애는 쓰게 되는데 사랑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다가 이분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질투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고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찌무라 간조의 그 책에 본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안 짓겠다고 그 죄의 뿌리를 캐내면 캐낼수록 더 고통스럽더라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의 죄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의로움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자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찌무라 간조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한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애쓰고 노력하려고 했던 것 내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 안에 여전히 욕심 많고 미움 많고 자랑 많고 교만이 가득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평가가 많은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 말씀 로마소 5장 6절, 8절, 10절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 한 분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한 분의 영향력이 이 세상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인 우리도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굳이 예수님처럼 엄청날 필요도 없고요 사도바울 같을 필요도 모세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기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사를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의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죄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게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펼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집마다 그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새끼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행이 오고 그 한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불행은 순종치 않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낸 것 같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의 아들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가 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늘 술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모였다면 세상을 비판하게 됩니다 늘 세상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가난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가난 때문에 질려버려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돈 벌 국리만 하였습니다 제가 20대에 주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제가 주식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예수는 안 믿었어도 목사들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목사들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전도사님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늘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 불러다가 떡볶이 사 먹이고 놀다 보니 예수 믿는 어떤 교수하보다 예수 안 믿는 제가 인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 반 애들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리킬 게 뭐 있으니까 그냥 대충 가리키고 끝나면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긴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같은 중등부 교사였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는 인생상담수련회라는 곳에 저를 등록시켜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사는 것이 너무 어려서 그런지 집안 교사들 우리 청년부 아이들 모였을 때 커피 한 잔을 산 적이 없는 자매입니다 그렇게 돈이 없는 애가 제 수련의 비를 낸 것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애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백성 만드는 게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오빠 만나 주셔서 저 오빠 예수 믿게 해 주세요 저 오빠가 가리키는 아이들도 예수 믿게 해 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참 이뻐했습니다 얘가 문예창장과 문창가를 다녀서 글을 잘 썼어요 그 없는 애가 내 수련의 비를 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간 그 수련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마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혹은 누군가의 엄마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얘를 만나고 싶어서 여러 군데로 찾았습니다 그 여자 후배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련의 빚 내주며 보냈던 그 목사 아들이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던 그 목사 아들이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한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내가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어저께는 페이스북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치고 혹이나 그 비슷한 아이가 있을까 막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이 일이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그 어려웠던 그 아이가 걔가 내줬던 그 수련의 빚는 내가 그때 하루에 먹는 술값이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돈 없는 그 아이의 눈에 돈 있는 제가 불쌍하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부러워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술도 잘 먹죠 돈도 잘 쓰죠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멋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후배들 또 저는 그게 멋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 때문에는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네가 그때 그 수련의 빚 내며 나보고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갔던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 아이가 그때 가슴을 넘은 그 여자아이가 그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지금도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생각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다음 세대에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나쁜 것을 주변에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을 바꿔놓는 사람을 바꿔놓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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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